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바로 개소세가 6개월 연장이 되어있죠 그래서 2019년 6월까지 개소세 인하이텍을 보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제가 투싼을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감사한 분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AK님께서 저에게 K5를 차량을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주 중에 K5의 실시간 리뷰를 찍어서 올릴건데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구독자분에게 YAK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의견이 있었죠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동영상이 2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께서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달라 보기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제가 재생 목록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 르노, 쉐보레 그리고 이제 자동차 리뷰, 기타, 할인 조건 이런 것들을 목록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좋은 지적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진화하는, 진보하는, 발전하는 차사나 버벅도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싼은 엔진 라인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 디젤이 있고요 2.0 디젤 그리고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있는데 여기에서 2.0 디젤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힘 또 넉넉한 토크발, 번치력이 있고 디젤 1.6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연비죠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썼고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2.0 디젤하고 1.6 그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한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연비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연비가 좀 우선시 되는데 1.6 디젤이 17인치 타이어 기준 리터가 16.3 그리고 2.0 디젤이 똑같이 17인치 타이어 기준 연비가 14.4 그리고 마지막으로 1.6 가솔린 터보가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11.9 이렇게 연비가 틀린데 아무래도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2.0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시간 견적을 받은 것도 2.0 디젤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 세 가지 엔진 라인업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엔진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가장 많이 팔리는 2.0 디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트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2430만 원 그리고 기본적인 옵션은 제가 이제 형광펜을 칠한 2.0 디젤 엔진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 또 ISG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대세죠 반절 주행 최신 운전 안전 사양이 들어가 있는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그리고 이제 주차거리 경고 후방 그리고 이제 17인치 알로 휠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 할로겐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LED 포지션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싱글 투인팅 머플러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LED 방향지 등 열선 전동 접이 되고요 전동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 클러스터 계기판은 3.5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조가직 시트가 블랙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운전석에 전동 럼버 서포트 이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SUV이기 때문에 2열에 6대4 분할 폴딩이 되고요 또 2열에 센터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키가 아닌 폴딩 타입 도어 리모컨 키, 수동 에어컨, 오토라이트 컨트롤, 풋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이제 6개의 스피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공통으로 선택할 수 있는 H트랙 전자식 4륜 구동이 196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그리고 후방 모니터가 49만원 그리고 이제 8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 1이 무려 187만원인데 상당히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8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8인치 내비게이션 하고 블루링크 후방 모니터 듀얼 플로트 에어컨 공기청정 모드 인원하이저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하이패스 ECM도 들어가 있고 앞좌석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또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 스마트 센스 1 기본적인 반자율 주행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98만원인데 이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일단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뱅고가 이제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거는 내비게이션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축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하이빔 보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요거를 또 요게 들어가 있는 옵션이죠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 루프렉이 113만원인데 요거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요거하고 이제 경쟁하는 형제차인 스포티지는 최하위 트림은 이 파노라마 썬루프 선택 못하는데 투싼같은 경우는 최하위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노라마 썬루프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나오는 거 제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칼 탈수선 당신이 걱정받아 2019년형 투싼에도 널 위해 파노라마 썬루프가 준비되어 있다 113만원 그리고 18인치 알로휠 타이어가 또 29만원을 선택하면 추가를 하면 또 넣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스마트 트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네 네 네 모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트림 대비 가격이 127만원에 상승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게 LED DRL 주간주행등 LED 주간주행등하고 또 루프랙 가죽 스티어링 휠 변속기 노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좌석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키하고 열선 핸들하고 또 2열의 송풍구가 들어가 있고요 옵션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8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 2인데 요거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만원짜리인데 요기 보시면 이제 2가 있죠 그래서 8인치 내비게이션하고 블루링크 후방 모니터 듀얼 프로트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스마트 센스 1 요거는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죠 동일합니다 요기 보시면 이제 현대 스마트 센스 1 반절 주행 요거를 이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노런 선 루프 그리고 스타일 패키지 1 스타일 패키지 1이 중요하죠 요기 보시면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옵션인 풀 LED 헤드램프 정말 저의 차량은 이게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싸제로 달면 되지 않냐 근데 싸제로 달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LED 헤드램프는 꼭 옵션으로 선택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리어 콤비램프 18인치 알로우 휠 타이어 그렇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하고 또 이제 18인치 알로우 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죠 요거는 꼭 옵션으로 넣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셀렉션 요것도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기 보시면은 좀 더 내장을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 건데요 카키 브라운 투톤 내장 그리고 인조 가죽 감싸기 및 리얼 스티치 클래시 패드와 콘솔 사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옵션 그러니까 실내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 69만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기 보시면은 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옵션이죠 운전석 통풍 시트 아쉬운 건 앞좌석이 아니라 운전석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운전석 세이프트 파워 윈도우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ECM은 또 미적용 되고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모던 대비 가격이 무려 29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옵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18인치 알로우 휠 그리고 이제 안개등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인조 가죽 감싸기 및 리얼 스티치 그리고 이제 운전석의 전동 시트인데 8웨이 운전석 통풍 시트 또 기본적으로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 모니터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하고 ECM 룸밀러가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290만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선택 옵션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현대 스마트 센스 1 그리고 이제 파노라 썬루프가 103만원 스타일 패키지 2 요거는 이거죠 스타일 패키지 1보다 좀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풀 LED 헤드램프 LED 리얼 콤비램프 19인치 알로우 휠 또 퍼들 램프 하이퍼 실버 사이드 실 몰딩 외관을 좀 더 멋있게 하고 브라이트 도어 몰딩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메탈도어 스커프 그래서 외관을 좀 더 좀 더 스타일 패키지 1보다는 좀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패키지 1 스마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좀 고급 고급 옵션이죠 그래서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전동식 트렁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요게 이제 스마트 패키지 1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보시면은 이제 네 가죽 시트하고 동승석의 파레에 들어가 있고요 또 동승석의 통풍 시트 요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레드 와인 투톤 4장 또 블랙 헤드라이닝 요것도 선택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무료 가격이 187만원인데요 요게 보시면 이제 진짜 뭐 투싼에서 넣을 수 있는 끝판왕 옵션이죠 그래서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JB의 프리미엄 사운드 또 슈퍼비전 클러스터 계기판이 이제 들어가 있고 레인 센서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어 꼭 뭐 넣어야 될 분은 넣겠죠 네 네 이렇게 2.0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지금 내용이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부에서는 끝마치고 2부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조언은 저에게 나이 하나 폭포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2부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맨날 집에서 견적만 냈는데요 정말 이제 뛰쳐나가야죠 그래서 어 정말 뛰쳐나가서 차량의 실시간 리뷰를 찍으려고 합니다 골방 탈출 프로젝트 그래서 아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차량을 좀 빌려주실 분들 이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여기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차량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소중의 사은품도 드리고요 정말로 음 지금 구독자가 만명이 넘었는데요 아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컨텐츠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어리버리하고 자동차는 지식도 무지 얕 무지 얕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차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람이라는 제 채널에 나옵니다 찻사람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